미국 당혹 이걸로 F-20이 격추했구나 폴프의 마이너스 50에서 발견된 이거 스피논 실전 적용 성공 유럽 전역 충격 한국항공우주산업 K. 이 개발한 폴 마이너스 50이 호주 합동 공중훈련에서 스웨덴 사부의 4.5세대 전투기 제스 마이너스 39 그리펜의 완승을 거뒀다. 폴 마이너스 50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며 직접 운영한 필리핀은 물론 바 마이너스 50 도입을 원하는 국가의 우수한 성능을 알렸다. 폴 마이너스 50은 필리핀 공군과 태국 공군의 F-16 대체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 기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 이 애플 마이너스 50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현지시간 호주 다윈기지에서 진행된 연합공중훈련인 피치블랙 24분에서 필리핀 공군 전투기로 참가했다. 폴 마이너스 50 폐지는 상호관 평가를 위해 실시한 도그파이트 훈련에서 태국 왕립공군의 제스 마이너스 39 그리펜에 승리했다. 도그파이트는 전투기간 전투이다. 격추전 또는 근접전으로 불린다. 이번 훈련에서 공중전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근접공중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공군이 호주에서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치블랙 훈련에는 20개국의 인원과 전투기가 참여한다. 필리핀 공군은 피치블랙 훈련에 폴 마이너스 50 폐 사대와 C 마이너스 130 전술 수송기, 그리고 162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폴 마이너스 50 폐지가 피치블랙 훈련에서 공중전 능력을 과시하며, 필리핀과 태국의 폴 마이너스 50 추가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필리핀 공군은 카아파 마이너스 50 경공격기 12대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구매 규모는 612억 해소, 약 1조 4,700억 원이다. 2013년 F-A 마이너스 50 경공격기를 12대 조달했지만, 정규 전투기에 비해 성능 차이가 있다고 판단. 전투기를 추가 구입한다. 공중전 능력도 입증됐다. F-A 마이너스 50은 필리핀에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한 바 있다.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 훈련인 2023년 코프선더 23대 1에서 가상으로 F-21을 잠금 상태로 만들며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보여줬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태국도 어퍼의 마이너스 50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강구영 K-I 사장은 지난달 30일 방한 중인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태국 왕립공군 알타프 F-A 마이너스 50 판매를 제안했다. 태국은 K-I의 전술인 문을 연기 T-50 성능의 만족감을 드러낸 만큼 전투기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JF-17 전투기는 천둥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2024년 6월 23일 다음은 파키스탄 공군의 JF-17 전투기에 대한 단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사입니다. 2024년 6월 5월 JF-17 선더 블락 E 전투기가 파키스탄 펀자부의 행지역에 추락하였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이 추락에 대해 많이 시끄러운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파키스탄의 주요 매체와 공군은 이 사고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인이 나왔다. 6월 11일 사출좌석 개발업체인 마우턴베이커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다. 파키스탄 공군의 JF-17 블락 E 항공기가 행지역 부근에서 추락하였다. 조종사는 마우턴베이커 PK-16L이 좌석을 사용하여 사출에 성공했다. JF-17 전투기는 경량급의 다목적 단자 항공기이며 파키스탄의 에러나토켈 컴플렉스와 중국의 청두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 코어퍼레이션이 합작하여 개발하였다. 52%는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42%는 중국에서 제조되었다. JF-17는 파키스탄 공군의 3세대 전투기들인 프랑스와 중국의 A-OC와 F-7PPG. 머라지 3의 후속기체이다. 오늘날 약 150여대의 JF-17이 파키스탄 공군에서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스퍼트닝 인디어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비행안전재단의 항공안전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에 추락은 13년 동안의 중국 파키스탄 전투기에서 5번째의 추락이었다. 반면에 JF-17의 인도, 버전 경전투기인 테저즈는 거의 8년 동안 한 번의 추락이 있었다. JF-17의 중국제 RD-93 엔진은 파키스탄 공군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운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23년 SP 게이베이션의 한 기사에 따르면 40대의 JF-17 블락1과 블락2 전투기들은 비행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꽤 많은 엔진에서 가입 베인즈와 배기가스 노즐, 그리고 화염 안전기 부분에 크랙이 발견되었다. 예전에 요레이전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 필레프에서도 이러한 부족함을 발견하였고, 함대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1년 공군 원수인 어닐 초프다가 JF-17 엔진의 내부에 대해 말하면서, 인도의 엘켈 테저즈가 파키스탄의 엔진보다 더욱 안정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파키스탄 공군과 중국 내셔넬 에어로테크날러지 임포트 앤드 엑스포어트 코퍼레이션은 중국의 RD-93 엔진을 대신하여 러시아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을 원했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JF-17 선더는 RD-93 엔진을 사용하며, 이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엔진 개발업체인 클리무브에서 제조된다. 특정 비행시간이 지난 후에 항공기 엔진은 원래 장비 제조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래 장비 제공사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러한 유지보수가 매우 번거로워졌다. 2018년 이후 미국의 제재에 의해 큰 피해를 본 파키스탄이 러시아와의 군사협조를 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재로 인해 로사버론 익스포어트가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두 정부 간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데에 있어서 매우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인도 공군의 DK판대 대위의 분석에 따르면, JF-17은 공중방어 역할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자체 개발한 링-17 데이터 링크는 충분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갖지 못한다. 파키스탄 F-16의 링-16과 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운영에 제한이 있다. 게다가 이 전투기는 효과적인 비버할 또는 공중탐지 네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2019년 2월 27일 스위프트 리토어트 작전 중 인도 공군의 재밍에 의해 JF-17의 정밀 타격 성능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모든 파키스탄의 아리키 폭탄들이 표적 타격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JF-17은 낮은 지속성, 정확도 저하, 신뢰할 수 없는 공중탐지 레이다, 작은 무장 능력, 유지 보수 문제, 항공기주 컴퓨터의 낮은 신뢰성, 그리고 빈번한 모듈들의 고장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파키스탄은 JF-17을 미얀마와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들에 수출하였으며, 알제르바이젠과 이라크와도 계약을 마무리하였다. 중국의 A바키에 따르면, JF-17은 국제 고객과 세계 시장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확실히 전투기가 내수 시장만을 위함이 아닌 저비용의 다목적, 경량급 단자 전투기를 요구하는 국가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전투기는 절대로 최신의 전투기를 의도한 적이 없으며, 이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값싼 전투기 범위에 해당한다. 이로와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JF-17을 구매한 첫 번째 국가인 미얀마는 기술적인 오작동 문제로 함대가 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의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기가 구조적인 크랙과 다른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한 공중전투와 지상 공격, 폭탄 투하의 임무를 가져야 하는 항공기가 이러한 임무에 적절하지 않음이 밝혀졌으며, 미얀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JF-17 항공전자의 중요 부분인 중국 제컬드-7I 레이다의 낮은 정확도와 유지보수 문제에 한탄했다. 게다가 무장임무제어 컴퓨터의 오동작으로 인해 전투훈련 중 비벌 공대공 미사일의 발사 영역이 줄어든다. 또한, 미얀마 공군 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항공기가 강한 중력을 받을 때면 윙팁과 하드포인트와 같은 기골이 파손된다. 미얀마는 2016년 16대의 제프-17을 위해 약 2,500만 달러로 중국과 계약하였다. 첫 6대의 비행기는 2018년에 인도되었으며, 다른 10대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첫 4대의 전투기는 2018년 12월 미얀마 공군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2대는 2019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인도 후 거의 5년 반이 지난 후에도 제프-17은 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에 두 번째 고객이 되었으며, 총 3대를 주문하였다. 2021년에 나이지리아 공군에 인도된 이후, 주로 보코헤럼과 나이지리아 북동쪽에 있는 이슬람 국가 계열 조직에 대한 대테러와 반란 진압 작전에 사용되었다. 제프-17에 대한 새로운 주문이 기대되었지만, 나이지리아 공군은 이탈리아의 리어나우도사와 24대의 M-346바 항공기 계약에 사인했으며, 올해 말 첫 비행기가 인도된다. 이 항공기는 원래 복자의 훈련기이며, 전투 임무를 위해 변형되었고, 25년의 유지보수 지원 패키지도 포함되었다. 미얀마의 제프-17 제안과는 다르게 이 항공기들은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카타르, 폴란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사용 이력을 갖고 있다.